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2월 30일, 29일이군요. 남바역에서 나와서 여기는 남바지역입니다. 남바역에 있는 남바지역에 지금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지금 있는데 저는 이쪽에서 도톤보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가게들이 좀 있고 천장. 여기는 좀 특이하게 천장이 있습니다. 이쪽은 음식 가게들이 좀 있고 안정점. 그리고 저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가게가 또 있네요. 그리고 옷을 파면 옷가게. 신발도 좀 팔고. 이쪽으로 쭉 걸어가게 되면 도톤보리 간이 나옵니다. 근데 거리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역에서 쏟아져 나와서 도톤보리랑 쪽으로 많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톤보리 가게에서 크루즈를 예약해서 크루즈를 한번 타볼 예정입니다. 여행에 우선을 예정입니다. 제한국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차라리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너무 맛있어 사람 봐 미쳤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산인데 너무 맛있어요 우와 지금이 오후 한 5시경 맞게 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사람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저기 이렇게 홍게 핑크랩인가요? 여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야맨다 아! 아야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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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홍게로가 빨리 아야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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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맨다